네 안녕하세요 번호포에이트 조정원입니다. 제가 유튜브 강의를 좀 자주 올리고 싶은데 전번에도 공지를 했듯이 좀 중요한 강의가 있어서 이렇게 주말이나 금요일을 통해 가지고 몇 개를 집중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클리스에다가 시큐어 코딩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설치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리스에서는 굉장히 많은 플러그인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IT 보완을 할 때 정첩 분석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첩 분석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 강의에서 말하는 것은 시큐어 코딩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정첩 분석과 동첩 분석이라는 개념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나 그쪽에 원래 좀 이렇게 개념이 되어 있다가 이제 모의에킹 취약점 진단에서는 동첩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자동화 분석 자동화 분석에 우리가 웹 스킨들이 있죠. 앞에 서게 했던 AWS JAP이나 아니면 버프 스위터 그런 것을 이용해서 모든 변수 값에다가 특정한 값들을 문자들을 집어넣어서 분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동첩 분석 한마디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면서 분석한다. 그래서 이제 동첩 분석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큐어 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에킹 업무에서 이 소스 코드를 보면서 실제 그 안에 이제 Java, C++, C샵, 파이썬, 펄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소스 코드를 보면서 분석한다. 실행하지 않고 분석한다라고 해서 이제 정첩 분석이라고 또 이렇게 정의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 또 이야기하는 용어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전첩 분석 시큐어 코딩에서 이클립스라는 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클립스는 이제 우리가 Java나 JSP 환경을 구축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개발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 도구에다가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코드를 만들고 난 뒤에 그 코드를 대상으로 이제 바로 버그를 찾아내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야 하는 거죠. 환경 구축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플러그인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헬프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라고 있습니다. 이쪽 있죠.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하시고요.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 설치를 하시면은 저희들이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연되는 거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애들을 하던 여기서 검색을 해가지고 만약 검색이 되면 좋은데 제 경험상 여기에서 설치할 우리가 설치할 플러그인 같은 경우여서 검색하면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저장소를 직접 애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애들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친 것과 같이 한번 URL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인드 버그스라는 유명한 도구가 있습니다. 전첩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도구이고요. 그 주소를 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클리스, 아 여기가 아니고요. 바로 아래죠. 이클리스 파인드 버그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그러면 이거를 애들을 누르면은 여기에 검색이 될 겁니다. 이렇게 검색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설치할 것들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현재 버전은 3.0.1.2 때의 버전까지 현재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여기를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 과정이 좀 걸립니다.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음에 이클리스의 프로그인을 포함을 시켜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이 걸리는 동안에 잠시 중단하고 또 다 설치되면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다 되고요. 다 되고 그 다음에 Next 하시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업데이크 동의해야죠. 동의하고 그 다음에 피니시스를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됩니다. 아래 보면은 이제 프로그레스 바가 돌아가죠. 돌아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저희들이 앞에서 설치했던 윈도우즈 그 다음에 거의 다 이클리스를 저희들이 환경을 구축을 했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계속 제 강의를 듣고 따라 했다면은 이 환경이 현재 구축되어 있는 상태겠죠. 이클리스도요. 그래서 이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꽤 걸리죠. 혹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런 환경이 나오면은 그냥 Install Anyway를 하시면 됩니다. 몇 개 이제 컨텐츠들이 조금 사인되지 않은 컨텐츠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Install Anyway를 하시면은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그 뒤로 설치가 됩니다. 자 모두가 설치가 되고 난 뒤에는 이클리스 아이디를 리스타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플러그인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리스타트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 시작하면은 윈도우즈에 우리가 설정 파일에 그 다음에 자바 그 다음에 파인드 버그라고 있을 겁니다. 자바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인드 버그라고 생성이 되어 있다면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플러그인이 설치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파인드 버그 안에 저희들이 보안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좀 미흡해요. 미흡합니다. 이거는 이제 파인드 버그 같은 경우에 말할 버그 그 다음에 어떤 그 소스코드의 어떤 품질 예 고런 쪽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스코드 진단을 하는 그런 모의킹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상용 버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보안 쪽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고 품질 쪽으로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데 시큐티 분야보다는 품질 쪽으로 많이 있고요. 그 보안 쪽은 거기에 좀 일부분이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한몹별로 점검하는 것도 좀 다르겠지만요. 아무튼 이제 파인드 버그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보안 쪽으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기능을 추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 추가를 하냐면요. 자 볼게요. 구글 쪽으로 들어가시고요. 구글에서 이제 어떤 거를 검색하냐면은 파인드 그 다음에 시큐리티 버그즈 이런 사이트 이렇게 찾으시면은 이 사이트가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사이트냐면은 이 사이트 상단에 나오는 이 사이트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다운로드 버전 1.9.0이 있습니다. 현재 버전이죠. 2019년도.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Get the plugin이라고 있죠. 여기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자르 파일이 하나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저장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저장된 거는 이제 교육상 제가 여기다가 넣겠지만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지우지 않는 공간 C드라이브나 D드라이브 어느 공간에다가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가 그냥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르 파일을 아까 저희가 윈도우즈 프리퍼런스 이쪽에서 불러오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플러그인 앤드 세팅 요 하는 부분이 있죠. 저희들이 파인드 버그라는 이 클리스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또 그 안에 이제 플러그인 개념들이 있는 건데 애드를 누르셔서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던 요거를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하죠.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 앤드 클로즈를 하시면은 이제 반영이 됩니다. 다시 또 세팅이 됐다고 하죠. 세팅이 됐고 이제 창이 닫아지죠. 자 그러면은 윈도우즈 프리퍼런스로 다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들어가시고요. 이 파인드 버그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까 디텍션 컨피겨레이션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요 회색으로 이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요게 이제 추가된 거거든요. 예 추가 이렇게 된 건데 이거를 이제 이 카테고리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은 시큐리티라는 부분 두 번 클릭하면 시큐리티라고 이렇게 뜨죠. 예 시큐리티라고 뜨는데 요 부분들이 이제 파인드 버그스 요 프로바이드 이 파인드 버그스를 통해 가지고 추가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인드 스크립트 버그라고 있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보면 이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SQL 인젝션 여기 보면은 이제 SQL 인젝션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 입력과 검증이나 SQL 인젝션 디텍터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한몫 하나하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하냐 선택하지 않냐 그리고 보안 같은 경우 그 시큐어 코딩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담당자들하고 이런 한몫들 같은 경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요런 한몫들을 나중에 최종보호사 넣으냐 안내냐 이런 협의 과정들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개발 과정에서도 운영 과정에서도 이제 애외상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한몫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정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혹시나 기회가 되면은 요런 한몫 한몫 관련된 취약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모든 한몫들을 다 모릅니다. 제가 모든 환경들을 다 경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어플라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요거를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개발한 것이 앱 테스트라고 하면은 저희가 한번 했었죠. 오른쪽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요렇게 이제 파인드 버그라고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임포트, 이스포트 그 아래 파인드 버그라고 있죠. 파인드 버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클릭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결과 나오죠. 자 그래서 마크 쪽으로 마켓 마크 쪽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소스 코드를 한번 더 가져와서 한번 돌리도록 할게요. 자 소스를 추가했습니다. 제가 특정한 그 책에서 하나 가져와서 소스를 추가를 했고요. 여기에서 다시 파인드 버그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 아래와 같이 이제 마커 쪽에 이렇게 JSP 프로그램이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거의 다 이제 품질 쪽, 취약점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현재 돌린 소스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서 이런 식으로 품질과 관련된 문제들만 좀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 여러분들 시켜코딩이라는 것들 도구를 좀 파인드 버그를 좀 분석하고 싶으면은 자 보시면은 저희들 사마테 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사마테요. 자 구글에서 이제 사마테 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런 사이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강화를 하기 위한 그런 사이트인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마테에 대해서 제가 먼저 번역을 이렇게 번역기를 돌려봤습니다. 사마테 같은 경우에는 NIST 기관 쪽에서 나온 그런 사이트인 것이고요. 소프트웨어 도구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을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복과 차이를 식별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 글로벌적으로 나온 그런 정첩 분석 도구들 특히 정첩 분석 도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여러분들 사마테 쪽에 페이지 툴즈로 가시면은 이런 도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도구들 보면은 뭐 정첩 분석 뿐만 아니고 다양한 웹플리케이션 스캐너 여러가지 스캐너 도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첩 분석이기 때문에 스태틱 소스코드 스태틱 어너라이즈라고 이렇게 스키티 어너라이즈라고 있죠. 아니면 스태틱 어너라이즈라고 하는데 소스코드 스키티 어너라이즈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상용이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의가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테에서 이제 우리한테 무료로 제공해 주는 그런 소스코드들이 있어요. 테스트 슈트라고 있고요. 여러분들 검색하시면은 URL은 여기입니다. URL은 열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스위트라는 여기 데이터 정보들을 보시면은 자바로 된 것들 뭐 C하고 C++ 자바로 된 것들 버추어박스로 또 어떤 환경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들도 제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뭐 C샵이나 그 다음에 취약점들이 가득 포함되어 있는 그런 소스코드라고 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그런 파인드 버거스 그 다음에 기타 뭐 립스나 PHP 쪽에서 사용하는 것도 이제 립스라고 있는 정작 분석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회 되면은 포티파이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면은 여기에서 가지고 테스트를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소스코드가 취약한 소스코드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타 소스코드 진단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들이 Eclipse 쪽에서 이제 환경 구성하는 것, 파인드 버거 구성하는 것들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사마트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